아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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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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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 아 아 으아 으아 무거운 말 너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첫사랑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첫사랑 나의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전사람 나의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전사람 첫 번째 미션 여러분을 도와줄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 팀장입니다 동물이동도 신동이에요 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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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어떻게 맞췄어? 와우 NC 팀 육사 대행 아 아 오 오 이번 미션은 식당 탈출 게임입니다 어? 자 바나나 한 개 바나나 한 개 바나나 한 개 이씨 통담 통담 힘들고 지쳐 통담 아 진짜 왔어요. 우와 그 다음 한초에서 치는 시부쿠쿠팡 한초에서 치는 시부쿠쿠쿠팡 한초에서 치는 시부쿠쿠쿠팡 빵빵 밥이다 밥김치 밥김치 또 밥김치 안좋아 치는다 우리 팀 제노 일로와 미션 카드 이거 보자 아침 미션 본인이 뽑기 기계를 이용하여 각자 먹을 수 있는 아침 메뉴를 뽑으세요 기본 반찬에 본인이 뽑은 메뉴만으로 아침 식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기가 뽑은 건 자기만 먹는 거예요? 아 진짜? 여러분 앞에 지금 밥이랑 김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앞에 있는 미니 뽑기 게임을 통해서 각자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다 메뉴가 쪄있을 거예요 안에 아 저희 어제 이거 많이 먹어서 이렇게 먹을 거 같은데요 괜찮아요 아 라면 국물만 주세요 외면 계속하네 혼자 어디야 그 중에 혹시 뭐 먹고 싶어요? 감자 고구마 고구마볶음? 근데 이 초콜릿은 아 호시 오케이 한 사람씩 동전 하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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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빨리 해야 rinse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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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ela 일러가 처음이니까 괜찮아 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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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안 올라irler malad dizendo 그럼 어떻게 그냥 해야 돼 뭐 어떻게 따운데 우리 다운 따운 지 아아 잠깐만 아! 동작이야 애 못 먹는다 아 진짜 애 진짜 못 먹어 아 진짜 못 먹어 가자! 그만해 올려 올려 올려야지 올려 올려 올려야지 아니 아니 근데 어? 아니 아니 근데 어? 저 이거 흑인데 여글에 여글 얘기 쉽잖아 이거 여글에 여글 얘기 쉽잖아 이거 어? 아 답답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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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어? 오우! 오우! 오우!! 오우웩!! 오우웩!! 오우웩!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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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 예아 그래서 계속 예아 아, 한 번 아니에요. 계속... 아, 답답해. 이거 뭐예요? 먹, 먹, 어묵, 볶음. 어묵, 볶음. 어묵, 볶음. 아, 제가 가겠습니다. 어, 이거 고정돼있네요. 아, 얘들아 저만을 때려. 아, 그래. 오케이, 계란머리 갑시다. 괜찮아, 옆에? 어, 근데 이거 개인전이에요. 어차피 같이 먹어. 안 될 것 같아. 살짝만, 살짝만, 살짝만. 됐어.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진짜. 또 한 번 할 수 있어. 아, 진짜 실수하셨으면 좋겠다. 아, 진짜 실수하셨으면 좋겠다. 아, 가자. 이거 뭐야, 이거. 동그랑땡. 너야, 너. 빨리, 빨리, 빨리. 한 번 더 내리기. 점! 아우, 답답해. 아우, 답답해. 아우, 진짜. 아우, 답답해. 끝. 끝. 아우. 아우, 아침밥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네. 아, 이게 그냥 한 개만 먹을 수 있나요? 한 번만. 계란말이, 계란말이. 저희 계란말이 뽑았습니다. 계란말이, 계란말이. 아, 이건. 계란말이. 아, 이건 제가. 아, 계란말이. 이거. 진짜 이제 제가 이렇게. 점자 벚궁. 아. 이걸로 한 번 꽂아봐. 하하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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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리, 아빠리. 아빠리. 그냥 하는 거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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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밀리 가자. 얘들아, 밥 먹을 수 있어. 다 먹을 수 있겠지. 야, 내가, 내가 밥 먹어줄게. 야, 그럼. 야, 그럼. 다시 넣어주세요. 다시 넣어주세요. 아우! 아까워 제가 할게요 김 먹을 거야 김하고 밥, 김치는 최고지 잘 하자 완벽하자 하자 완벽하자 살짝 밑으로 일단 올라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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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가 이제 됐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끝났다 이렇게 올라와 아 끝났다 안 끝났어 안 끝났다니까 지성아 초콜릿 저 옆에 초콜릿 아 진짜 좀 올라와 왜 그걸 탓나 아 진짜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아 좀 어떻게 해봐 어 야 살려줘 야 잠시만 아 지성아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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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아 아 진짜 했다 오 와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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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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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잘 잘 할 수 있어 야 잡아 할 수 있어 아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잡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우 할 수 있어 오케 일단 제노가 아우 왜 이르케 저거 와 진짜 갑시다. 뭐 먹을까. 많이 먹을게. 아 그냥 억지. 아 진짜 그게 본전이야. 햄 햄. 소고기 국부터. 햄 아니네. 햄 당국. 아 너무 쉽다 이거. 오케이 오케이 소고기 뽑았다. 하이파이. 생각보다 어려운데. 진짜 어렵다니까. 움직여. 아 됐어 됐어. 움직여. 아 됐어 됐어 됐어. 아 달아가자 멈춰만 돼 멈춰만 돼 멈춰만. 오케이 그만. 아 뭐야 2개 뽑았어. 빨리 빨리 다시 한번 해 해 해. 말도 안 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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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기회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아 오케이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. 아 오케이 이거 필요 없어 이거 그냥 그냥 해. 어 말했더니 세부가. 와 진짜. 아. 저는 계란말이 뽑았다. 고고기 국. 고구마 튀김. 김. 김어리. 김어리. 오 세 개나. 김. 저는 계란말이 하나 뽑았어요. 제가 어 뭐 뭐 그럼. 그냥 하나 더. 저 밥김치요. 아 맛있겠다. 한 번씩만 더. 와. 이게. 이거 나 4개. 어. 팍! 하겠다. 잠깐만요.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. 오케이. 저 퍼스트. 오케이 너 퍼스트. 나 진수 송탄이야. 어? 제가 가진 거. 아 아. 아 뭐야. 났어. 제육볶음. 야 왜 이렇게 못해. chatting. 남은 분은. 아이 freshly. 오케이. 열.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. 한 번씩 죽기. 한 번씩 죽일 수 있어. 다시 다시 다시.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. 나가루 Beb finances announcementquerball. 확실하게. 와. 와 신기하다. 예 감자 볶음. 자, 신기하다. 잡채, 잡채? 잡채 갑니다. 아, 쉽게 쉽게 갑시다. 밥이 걸렸다고 얘들아. 오, 빨리 하는데? 세 개 뽑았어요. 또 너무 걸래. 시금치나물 하나랑, 잡채 하나랑, 햄구이 하나요. 오. 아, 허. 와. 이특에 먼저 써자. 오케이, 오케이. 가수성 가야지. 어, 뭐야? 가수, 가수, 안 써, 안 써, 안 써. 어, 안 했는데? 어, 뭐야? 가수, 가수, 안 써, 안 써. 형, 해. 그냥 해. 오케이, 오케이. 잘했어. 가자, 가자. 자, 가자. 오케이, 바로 다. 바로, 바로. 계란찜. 계란찜, 계란찜 먹어야지. 후식으로 초콜릿도 하나 입어. 오케이, 오케이. 안 돼. 어, 망했다. 불켰어, 우리. 아, 진짜 초콜릿. 가자. 그래도 다행이다. 후식으로 초콜릿 하나 뽑자.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다 뽑는 거야. 유성이 뭐 뽑았어? 저, 장조림하고 계란찜. 계란찜. 아, 장조림 맛있겠다. 개인전이지? 오, 와. 아예, 떨어졌다. 오, 나이스. 와. 초콜릿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기만 먹어도 돼요. 응. 같이 한다, 안 돼요? 응. 응, 안 돼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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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이거 진짜 맛있어. 아, 진짜? 응. 저기 뭐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음. 그래서. 오, 부네? 음. 장조리. 이거 이거? 아니, 장조리. 소고기 있잖아요, 소고기. 장조리. 장조림, 소고기. 장조림, 소고기. 장조림, 소고기. 장조림, 소고기. 장조림, 소고기. 장조림, 소고기. 야, 너 먹을, 먹을 타격이 없어. 아, 돼지고기인 줄 알았어. 아. 아, 진짜요? 오. 음. 지성이 형. 여섯 타임? 장조림 하나만 주세요. 여섯 타임? 그럼 줄 거야? 줘야지, 줘야지. 그래, 밥 끝만 할 때까지 야자. 아, 줘요, 이거 할까요? 괜찮아요. 괜찮을까요? 이거 재미있겠다. 제가 맏형이 된 거죠. 빼고 먹어도 돼요. 빼고 먹어도 돼요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. 할 거야, 안 할 거야. 그러면 너는 우리한테 막 밥 말하고 시켜도 되니까. 아니, 못 빼서 먹자. 너가 막 달라 하면 주입지. 못 빼서 먹자. 응. 2분만? 아, 뭐 이런 짠돌이가 있나. 아, 2분만 하자. 빨리. 끝까지, 끝까지. 아, 이특이 형하고 신동연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. 그니까. 아, 진짜. 아, 할 말이 많네. 아, 이제 시작. 아. 진짜. 아, 싸인이 너무 많아. 수영이가 먹어도 되지? 너무 많아. 수영이가 먹어도 되지? 고만먹고, 고만먹고. 먹자. 안 먹었어요. 야야야, 렌진아 줘 밥 먹고 있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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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꼼짝도 못해. 아, 나도 내가. 제일 작네? 막내, 막내. 누가 제일 작네? 막내, 막내. 막내? 막내. 귀엽다. 렌진아. 빨리 밥 먹어. 네. 가만히 있어. 상러야. 아이고. 가만히 있어. 상러야. 아이고. 아. 이성이 형. 밥 먹잖아. 왜 그래? 왜 그래? 그냥 밥 먹고 있잖아. 응, 밥 먹잖아. 왜 먹네. 어. 왜. 왜? 약속 된 거 있잖아. 소고기 먹겠다고. 와, 진짜. 먹어야죠. 장조림 받으러 왔습니다. 카메람 없었어도. 카메람 없었어도. 카메라 없었어도. 카메라 없었으면 넌 봄이 죽었어, 지성아. 뭐라고? 어, 형. 아, 형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아쉽다. 근데 아, 카메람 없었어도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왜 이렇게 눈치 보이지? 조성이 형 김 안 드시고 싶으세요? 아 진짜? 그냥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? 몇 개 드시고 싶으세요? 한 적 한 적 한 적 와 보여주세요 형 어차피 한 적 아하 나와봐 찰라야 나와봐 찰라야 아 이렇게 그만 먹고 싶네 한 젓가락이니까 알았어 크 와 형이 진짜 좋은 거구나 야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했어? 네 여사인 끝입니다 여사인 끝입니다 아 형아 야 그럼 갖고 와 하나 줘 응 갖고 와 하나 줘 야 젓가락이랑 숟가락 줘 빨리 아 그리고 먹어 먹든지 말든지 해 밥 좀 밥 좀 더 있어요 그만 먹어 와 아침만 먹었어 계속 자고 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? 여사인 끝 여사인 끝 시즈음 너무 맛있어 고기 소금 근데 너무 맛있어 우와 우와 씹어드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우와 우와 발사X 맛있다 와 진짜 식사 맛있겠어요? 아 와 이번 촬영 끝inde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서 연을 날려볼까요? 연 날려봤어요?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. 시도는 많이 있어요. 저 한 번도 시도가 안 나왔어요. 있어요. 있어요. 한 번도 했어요. 각자 연을 하나씩 준비를 해놨거든요. 네.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소원을 담아서 응. 여기다 정해봐요.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. 행복하고 건강하고. 연시티 흥일아. 사랑하는 여러분. 加油, 런쥔. 2017년에는 꼭 조심히 잃지 말고 음악방송 1위 해보자. 제누전 파이팅. Student session에 국가에서 tune her 롬쥔. Đ g lot. 한국이 더 mane 제 Plant. 단순히 노선이 같은 Jaco 생 care요. 2019년에는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마크 형 해찬이 형하고 같이 시키요. 지성. 라이브 ş sci constraints. 너무 신기하다. Ashe 렛츠고! 좀 날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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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 힘든데 우리 소원 안 이루어질 건가 봐 아하 으아아! 으악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아아악! 오, 쏘아! 저거 활발해. 저거 활발해. 에이 슬슬이 형들아. 내가 어디 있어도 꿈속에서도 난 나에겐 너뿐이야 너도 인생을 걸고 바랄게 두 번은 없어 넌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마지막 첫사랑 나의 마지막 첫사랑 나의 마지막 첫사랑 이렇게 해서 드림이들의 첫 외출 엔시라이프 예능 출연회가 끝이 났습니다. 우와 좋아하고 싶다. 1박 2일 예정을 마쳤는데 소감 한 번씩 말해볼까요? 처음으로 드림 멤버들이랑 같이 여행을 왔는데 선배님들이랑 같이 해서 더 재미있었고 오랜만에 이렇게 뛰어놀고 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. 선배님들 보통 할지 큰일 났다. 처음으로 드림 멤버들이랑 같이 처음으로 드림 멤버들이랑 같이 같이 놀고 싶어요. 그리고 다음은 한국에서 다음은 한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엔시티라이프 처음으로 드림 멤버들이랑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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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고 싶어요. 그리고 두 명 선배님들이랑 같이 정말 행복해요. 다음은 같이 같이 놀고 싶어요. 다음에 엔시티라이프 하게 된다면 가고 싶은 도시나 하고 싶은 거 유럽 가고 싶다. 자연으로 살아가는 거 코코넛 개념 먹고 막 오산국 먹고 오 오 오 어때요? 자 그럼 다음 도시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네 엔시티라이프 다음 도시는 어디? 다음에 만나요! 와 우와 야 야 천러천러 맨날 복수한다 이게 복수 천러체 아 아 아 나의 나의 마지막, 내 마지막 전사랑 나의 마지막, 내 마지막 전사랑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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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그냥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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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우와, 흔han 포기 아멘